그니까 그 형님이 막 신 뭐 그런 거라고? 신 아니고 멸망 아니 뭐 그게 그것이 그게 또 그게 그거는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뭐 제가 이해하기엔 그게 좀 더 쉽겠지 그런가?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적당히들 해 내가 무슨 바보인 줄 알아?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당신들 누구야 탁성경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탁성경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뭐야 내가 말했나?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